2. 4. 3. 2. 1. 엘라우드 과정을 전판하십시오. 리퍼가 없는 게 좀 그런데? 트리스가 알아서 해주겠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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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큐에서는 투탱 투탱 3딜러 1딜러가 가장 무난하죠 투일러 하려면 투 루시오 말고 투 그러니까 그냥 원메르시 원 루시오 하는게 낫고 쏠큐에서는 팀키면 투 루시오 좋은데 투자 너무 들어왔다 디리퍼 리퍼 거점 리퍼 디리퍼 리퍼 좋다 빼야돼 빼야돼 빽빽빽빽빽빽빽빽 아이고 너무 쭉 밀렸다 로고도 탱 챔이긴 하죠 탱 유저가 쓰긴하니까 저기 산거릴라에요 리퍼 가야될거 같은데 예 리퍼 뽑아가야될거 같은데 뭐가 아예 산거릴라 자리아님 몇프로에요? 공격기 충전 어딜 가실려고 오케이 컷 예 생방입니다 투택 라인 자리아도 괜찮고 자리아 자리아도 괜찮죠 아 우리 팀 좀 봐 진짜 잘할거야 아 나 윈선이 쓰면 공게이지 빨리 차서 너무 좋던데 흐흐흐흐흐흐흐 맞아도는 그냥 그거 아니야 고기방패 아니야 하흐흐흫 으흠 그리하시네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리고 리퍼 옷이핑을 bats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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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오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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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우 2백은 좀 좁아가지고 트레이서 설치기에 좀 힘든데 의외로 71점인데 저랑 같이 한다고요? 쓰읍.. 힘드시지 않을까? 제 실력이 70점 대 클라스가 아니라 아이구 솔저 프리즐런이다 뭐 땄네 와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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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이? 나 따라오지마 누구 오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 뭐야 시메트라가 나왔었네 1 오오오오 낙사 안돼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66점 정도부터 롤 다이아로 봐야죠 롤 다이아 하위권 60점대 중반부터 70점대 위에는 다이아 중상위권 러시오 재밌다 근데 벽 타라는거 꿀잼 지휘의 비트를 느껴보아 목표 포착한걸 내가 커버 못해준다 오 올라갈거야 올라갈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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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저기로 나갔어 리포 궁 찼을 것 같은데 어 겐지 궁 어 겐지 궁 쓰다가 겐지 란다 리포 궁 쏟아 뒤졌다 와우 오십은 실골이라고 봐야 돼 실버일걸요 오십어 골든가 실버인가 겨하 퍼펙트하다 0포 0포 아까부터 그냥 개 털어버리네 어 루시움만 해줘도 그니까 이런 딜러들이 좋아 딴거 바꿔주를 했을때 이 정도로 딜러들이 해주면 좋은데 딜러 바꿔주라 뭐지 딴거 탱힐 하라고 지가 딜러하면서 딜러 드럽게 못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아 그런 애들 말고 진짜 이런 애들이 좋지 힐러 해줬는데 이렇게 만족할만한 실력을 뽐내는 애들 루시웅 그러게 용검 처리 한번도 못들은거 같네 몇번에 한 몇번 들은거 같은데 나네 난 세번 들은거 같은데 맥크리 아 맥크리 나왔어 오 맥크리가 다 트.. 맥크리가 다 트는거 같은데 아 이거 매크리 커버해야 되는데 이거 투드레라서 매크리야 너무 털린다 파라 매크리 떠서 좀 힘들 것 같은데요 투드레이제 상대 카운터급 영웅들 영웅 들고 와가지고 힘들어 이제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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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쩍 외쩍 메크리짜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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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루슈, 근데 너무 재밌다. 막, 벽 타고 막, 씨... 기속력이 너무 좋아. 힐러 주제에 딜도 꽤 되는 편이고. 우클릭 쿨도 엄청 짧아가지고 우클릭 몇 초지? 4초밖에 안되네. 오우, 씨... 트랙 거점 들어왔어요. 저도 정크렛 하고 싶... 저도 정크렛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우리 팀이 너무 딜러를 잘하네, 전부? 오! 아! 으! 아! 궁범위에 들어갔어, 트랙에. 꿀릭! 오케이. 우클릭 케이비 밀러 엑두 저기로 가 전멸소리밖에 안들어갔어 뿅뿅뿅뿅한 전멸소리밖에 안들려 와 우리팀 잘한다 제복치 기속력이 너무 안좋잖아 ryhey 깨하 갓지 와 겐지 이래 잘했었어? 이렇게 잘했었는데 그렇게 까셨네 좀 하는 겐지네 긴재 못하는 줄 알았는데 잘했네 오 3대스 밖에 안했어 딜도 꽤 넣었네 조전하는 거 보면 알지 잘한다